오브 라인 무대라서 상당히 설레고요 네, 여러분들 지금 무대에 올라가기 약 10분 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 무대라서 상당히 설레고요 오늘 최고의 모습으로 두바이에 계신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앙! 가시죠 얼마나 많은 분이 되었지 잘 모르겠는데 한쪽 소리가 상당합니다 인간의 그리ption 역시 공기주인은 나라인 무대라서 상당히 설레지만 네, 더 크게 안한 봄 첫번째 플레이브 할 때 우연히âm은 시작합니다 네, 더 Zero 둘, 둘, 셋 하나, 둘... 네네, 둘... 우리 우리 델, 네네, 둘... I love you, I love you, I love you, I love you 자 하나 둘 셋! 안녕하세요! 하이키스입니다! 하이키스입니다! 하이키스! 네 마지막에 또 이렇게 소음이 됐는데 여러분은 기분이 어때요? 일단 1, 2, 3, 4, 3, 4, 3! 하이키스! 맥스앤몰스! 하이키스! 하이키스! 상 evolversary! 체리와 하이키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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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댕물! 되게Fine witches 이킹tolloВ 하이키스! 하이키스! 나This is the Jase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I'm just staying somebody 아무런 알 üçる 할 수 없어 나를 지내고 당신이 낚은 세계상 limbs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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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ted game 끝! 끝났습니다. 뭐 여러 사례들이 많긴 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오프라이 무대를 해서 와, 정말 꿈같았어요. 즐거웠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아 네 여러분들 호텔에 도착해서 씻고 나왔더니 기절을 해버린 나머지 갑자기 공항 라운지에서 이렇게 마지막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일단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팬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얼른 오프라인에서 더 많은 분들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이번 두바이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뭐 제가 전문적으로 또 뭐 촬영이나 편집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랜선으로라도 이렇게 두바이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돼서 퀄리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. 저는 나중에 또 다른 스케줄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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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